다음은 LS3의 기본 회로입니다. 회로의 램프 L에 대한 점등을 타임차트로 표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램프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릴레이의 비접점입니다. 그러면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일단 램프는 점등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LS를 만약에 동작시키게 되면 릴레이의 여자가 되고요. 그러면 자기유지 되겠죠. 그러면 자기유지 되는 동안은 램프가 소등되겠네요. 즉 LS를 동작시키자마자 램프는 바로 소등이 되겠네요. 그리고 PB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소자가 되니까 접점은 다시 복귀돼서 램프는 다시 점등할 겁니다. 그럼 타임차트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LS를 누르기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바로 램프가 점등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LS를 동작시키기 전까지 점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PB를 누르게 되면요. 램프 다시 점등하죠. 그럼 PB를 눌렀을 때, 즉 PB를 누른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점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임차트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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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